안녕하세요. 제열 ASMR입니다. 오늘은 귀 청소를 해볼 건데요. 제가 예전에 손가락 귀 청소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3D5 마이크로 찍었어요. 그때 그 영상의 반응이 괜찮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줌 H6 이 마이크로 손가락 귀 청소를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도전! 사실 이 마이크가 손가락 귀 청소하기가 좀 굉장히 힘든 마이크인데 제가 초집중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귀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 해요! 맞다! 또 썸네일 안 찍었네요. 썸네일 잠깐 찍고 가겠습니다. 손가락 귀 청소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? 마지막이어스 itat 화장실 시작 오지는 소리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같이 귀를 좀 느껴봐요. 저도 지금 듣고 있어요. OK. Let's get it. OK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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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